안녕하세요 큐잉글리시 큐스의 비비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전형 정리 그 첫 번째 시리즈 홍익대학교 디자인 계열입니다 홍대 디자인 계열에 수시전형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많죠?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이 4가지 전형 모두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때 의미가 좀 있어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보죠 네 반드시 홍대 입학관리본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운받아 보시기를 전 드립니다 정확한 자료는 여기 사이트에 있어요 갑니다 홍대 디자인 계열 입학전형 계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좀 복잡하죠?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미술 우수자 전형하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숙한 학생부와 논술 전형 이렇게 있는데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실 때는 과가 미술 계열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교과 그리고 논술 고사일 때는 캠퍼스 자율 전공 줄여서 캠자전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캠퍼스 자율 전공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면 내가 미술 계열에 있는 어느 학과에 가서든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이걸 딱 보시면 내신 성적이 좀 우수하면은 야 이거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이미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이면 미술 활동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내신 성적 관리를 전반적으로 좀 잘해야 야 수시 지원할 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루트를 설정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학을 이미 잘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수학을 계속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 나중에 안 되면 정식까지 봐야 되거든 계속 갑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 친구가 간단해요 캠자전으로 쓸 건데 학생부 교과를 순수하게 100% 반영합니다 학생부는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 거요? 네 인문계로 지원한 학생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골고루 다 들어가는 거죠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다 들어가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 다시 말해서 내가 몇 등 했고 몇 점 맞았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거 다 나오는 과목 있잖아요 그쵸? 일반 선택 과목이 90% 대부분 이게 들어가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 다시 말해 석차하고 등급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A, B, C, D, E 성취도로만 나오는 거고 10%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 이렇게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또 못 보면 아휴 이거 떨어져요 대부분의 교과 전형이 그래 인서울은 그런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까다롭냐? 아니에요 국수, 영, 탐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그리고 사회는 2개 중에 한 과목 잘한 거만 들어가요 과학도 그렇고 사회 하나를 3맞아서 그럼 오케이야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홍익대학교에 교과를 쓸 정도 되는 애가 3과목 합이 8이 안 된다 아 이런 애는 없어요 이런 애 찾기가 더 힘들어 제가 보기는 몇 명 보긴 했는데 아 우리는 이런 학생은 없어 그죠? 네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결과 2023학년도가 나오면 좀 더 정확한데 저는 데이터가 22학년도 거까지밖에 없어요 학생부 교과 빡세여 캠자전 들어간 친구들이 입문 한번 볼게요 입문은 와우 평균이 2.04 거의 2.0이죠 그리고 100분이 70에 해당하는 애 그러니까 딱 100명 들어간다 그러면 70등 안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15야 그러니까 후덜덜 하죠 후덜덜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2.2등급인 애까지는 합격을 했을 건데 나머지는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그런 거야 우리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든 아니면 저 시골 도서상관 벽지에 있는 고등학교든 차등을 두지 않아 그냥 평균으로 가는 거야 나 내신이 몇 점이냐 이걸로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이 학생부 교과로 여기를 지원할 확률은 좀 낮아요 조금 그래 봅시다 이거는 좀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한번 보면 여러분 이게 괄호에 이 X축이요 내신 등급이에요 여기 2 있죠 내신 등급 2등급에 대부분 합격자가 몰려있어요 물론 이거는 캠자전이 아니라 그냥 인문계 애들 자연계 애들 합격하네 떨어지네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X는 지원했다 떨어진 애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합격자거든요 여기 1등급 초반인 애도 있잖아 그쵸 얘는 뭐야 얘는 여기도 붙고 다른 학교도 붙은 거니까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여기 뒤에 있는 애들 이거 있잖아 막 3명 여기 이거 삼총사 이런 애도 여러분 통계에서는 의미 없는 애니까 이런 것도 버려야 돼 근데 이 통계 볼 줄 모르는 애 이런 애 있어 어 여기 3점 얼마 다 합격했는데 나도 지원해야지 아 근데 그 이런 애들 보면 이제 한심해 아 그리고 여기 봐봐 5,6,7인데 이거 지원하는 애들 있어 어디 지원했을까 이제 불문과 뭐 이런 데 지원한 거야 비인기학과 동문과 불문과 정신나간 애들이에요 이런 거 돈 아까워 6만 원 7만 원 아까운데 지원하죠 자연계도 이 별놈 다 있어 이 자식들 이거 어 부모들 등골 빼먹는 애들이죠 백본 브레이커들이야 이과도 대부분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학생부 교과가 이렇게 여러분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을 안 나오는 이런 냉정한 댑니다 학종 볼게 학종하면 어떤 느낌 약간 나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또 환상을 심어주기 딱 좋은 대학에서 이거 원서 장사하기 딱 좋은 그런 전형이죠 서류 100%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우리는 뭘 쓰는 거야 당연히 캠자전 쓰는 거지 그치 서류 평가는 뭘로 볼 건데 학교 생활 기록부 이거는 너 내신 성적하고 모두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뭐 교사 선생님들의 평가도 보는 거죠 그쵸 아 학폭 있었던 사람은 안 돼 어 무조건 떨어져 학폭은 그냥 너는 아 넌 안 돼 계속 갈게요 대학 수학능력 최저 볼 것도 없어 아까하고 똑같아요 3합 8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7년 8년 9년 전에는 2합 4였어 엄청 빡색지 근데 지금은 널널하지 3합 8 이걸 못 맞추는 애는 뭐다 아니 지원한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이거 못 맞추는 애들은 아니 감히 홍대를 가려고 그래 3합 8이 안 되는데 정신나간 애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냥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를 보면 아까하고 조금 달라 종합이니까 어때요 아까는 2.1 막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2.4 2.6 이렇게 평균이 그렇고 100분이 이제 70% 퍼센타일 70인 애들은 2.8까지도 이렇게 좀 밀려갖고 있지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어 아무리 학생부 종합이라 그래도 뭐야 내신을 보는 거예요 내신은 안 볼 수가 없어 내신이 내가 3점 중반대인데 내가 학종으로 여기를 쓰겠다 아이 그건 좀 아니라고 봐 그거 쓰려면 우리 학교는 딱 우리 학교 학생부만 봐도 우리는 되게 훌륭한 고등학교라는 거 거점에 있는 아주 특별한 학교라는 거 이런 게 눈치가 눈치를 우리 입학사정관이 챌 수 있을 정도의 학생부여야 돼 일반 사립고나 일반 국공립고 학생은 이거 안 된다고 알지?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봐라 도거동문 불어불문 어떤 거야 제일 비인기잖아 근데 아무리 비인기라도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이게 홍익대학교인데도 야 이게 평균이 4.대가 이렇게 들어갔어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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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가 홍대 도거불어로 쓰려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신에 일본어 이게 써있으면 안 되지 그치? 중국어 이게 써있으면 안 되지 독어랑 불어를 한 해여야지 아니 그치 않아? 근데 난 너무 놀라운 게 야 어떻게 내신 4등급인데 내신 5등급인데 홍대를 들어가냐고 학종으로 아니 평균이 사야 꼴찌가 4가 아니라 평균이 사라고 이게 평균이 그럼 3.대도 있겠지만 이게 5.대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아휴 환장하겠어요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좀 얘기가 샜는데 인문계 갈 거잖아 내가 무슨 과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경영경제를 들어가는지 불어독어 들어가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어차피 가면 다 이중전공이야 근데 애들이 그걸 몰라 과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인문계는 인문계 얘기하지 말자 넘어갈게요 학생부 종합 이렇게 널리 분포해요 뭐 1등급대 앞에도 있는데 여기 저기 막 3등급대도 막 있고 그렇잖아 그치? 근데 봐봐 여기는 3등급 넘어서 4등급 5등급대는 거의 다 불합격자야 엄띠엄이 있어 합격자는 그러니까 이런 건 통계에서 배제하라고 이런 거 통계에서 배제하라고 그리고 1점 초반 얘도 통계에서 배제하라고 얘 왜? 얘는 지금 홍대 안 다녀 얘는 저기 중대하고 경희대 다 쓴 애야 홍대까지 같이 쓴 거지 왜 6장 써야 되니까 재수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무시하는 거야 여기 많이 몰려있는데 여길 보는 겁니다 자연계도 똑같죠 자연계도 똑같아 논술전형 근데 이런 애 있어 논술전형 얘기 하자마자 X 내가 논술을 왜 해 선생님 논술은 글 잘 쓰는 애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 한 순간 너는 뭐야? 아 너 멍청이야 너 똥 멍청이야 진짜 너는 화나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아이 정말 논술전형 얘기 딱 꺼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그래 저 글 못 써요 내가 물어봐 논술전형이 뭔지 알아? 너 논술 시험지 한 번이라도 봤어? 그럼 대부분 안 봤는데 안 본 걸 가지고 겁내는 거야 도깨비 가지고 겁내는 건 똑같아 도깨비 네가 본 적이 있어? 드라마만 봤지 네가 도깨비를 본 적이 없잖아 아 제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 좀 받아가 좀 보라고 이거 학생부도 안 봐요 지금 내가 학생부가 4등급 5등급 6등급이잖아 그러네 감점이 없는 거야 이게 거의 그런데 잘 들어야 돼 논술은 누가 쓰는 거야? 내가 고3 모의고사를 봐도 국어가 한 2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와 그리고 내가 사회 과목을 되게 좋아해 잘해 그런 친구는 내신이 똥이잖아 그럼 논술 써야 돼 그리고 홍대 논술 좋아 왜? 수능 전에 보거든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실제 좋은 학교인데도 경쟁률이 좀 약해 이런 거는 써줘야 되거든 내가 국어를 되게 잘하고 사회를 잘하는데 영어 되게 못해 영어 나 막 50점 나와 수학은 옛날부터 안 했어 그런 친구는 논술 전형 쓰는 게 나는 유리하다고 봐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5분 컷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봅시다 학생부 반영은 의미 없다 그랬죠 수능 체전은 똑같아요 넘어가요 논술 전형은 기출 문제를 제발 좀 다운받아서 좀 보셔야 됩니다 기출 안 보고 겁먹는다? 여러분은 뭐다? 똥 멍청이 계속 갈게요 욕해서 하나도 안 미안해 볼게요 논술 전형 이번에 이거 기출 한번 보자고요 2023학년도 기출 그냥 국어에서 그리고 사회는 통합사회하고 이제 뭐 한국지리 수준에서 나왔어요 도시화 문제가 나왔는데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나왔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용어가 사실은 되게 쉬운 용어인데 왜? 뉴스에 항상 나오니까 근데 모르는 애가 있어도 괜찮아 왜? 설명을 다 해줘 거짓말이 아니야 봐봐 이래 가를 바탕으로 나다에서 뭐를 어쩌고저쩌고 본 다음에 라를 네가 한번 비판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봐봐 형 가가 이거야 도시화는 어 많이 바꿨어 공간 이용의 효율을 높였어 생산 소비 중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겠어 빨간색은 뭐야 장점이야 파란색은 당연히 뭘까 단점이겠죠 문제가 있대 인간 소외 환경오염 그리고 인간 사회 공간 불평등하게 된 거야 그러면 도시가 그래서 가만히 두고 있냐 소수방관하냐 아니야 이거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서술을 했어 가에서 그 다음에 봐봐 나에서는 뭐가 나와 야 24시간 편의점은 도시문화의 산물이야 근데 편의점 무관심이 오히려 배려가 될 수 있어 편의점에서 왜 편리해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가 사실은 약간 부담인데 야 편의점에서는 뭐야 어 말 안 걸거든 필요한 말만 하거든 그래서 도시인에게 잘 어울려 그리고 편의점은 밝아서 거리를 밝혀줘 안심시켜줘 그리고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하면 편의점에 가서 SOS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해준다 장점이죠 나는 뭐가 나올까 당연히 단점이 나오겠지 단점으로 뭐야 대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왔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모르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배경 지식이 좀 밀리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설명을 다 해줘요 골목상권에서 골목이 뜨면 임대료가 올라 그럼 어떻게 돼 기존 세입자들은 날라가죠 그쵸 한편 요건 좀 잘렸는데 주거의 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어 뭐야 주거하기 좋은 도시가 있잖아 그러면 고소득자들이 몰리면서 어떻게 돼 기존에 살고 있던 저소득자나 혹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자녀들 걔들은 쫓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 못 살고 어디 가는 거야 경기도 20대 때는 서울 살다가 30, 40대에는 경기도로 쫓겨나는 이런 불쌍한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도시화의 한 가지 도시화의 한 가지 어두운 면이지 다 설명했잖아 이걸 읽고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까 이거 읽고 이해 못할 사람은 국어 1, 2등급이 안 나와 왜 이 지문이 국어 독서 지문보다 훨씬 쉽거든 그래서 요 관점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말해라 이게 라거든요 지금까지 읽은 걸 바탕으로 다시 말해 도시화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지 라라는 진술이 갖고 있는 의의가 뭔지 그리고 한계가 뭔지를 설명하래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논소리라는 게 라 빨리 볼게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서로 연결 연결 연결하는 능력이래 근데 봐봐 도시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 왜 혼잡하니까 도시에는 사람의 연결성이 극대화되거든 그래서 도시에서는 인간의 연결이 많이 되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는 내용이야 얘는 일방적으로 도시에 사람이 몰려 사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걸 여러분이 앞서 읽은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면 돼 그럼 끝이야 이게 어려워 다시 말해서 이걸 판단을 못할 정도잖아 그럼 국어 1, 2등급이 안 나와 3등급도 안 나와요 고3 수능 기준으로 이게 그러면 자기가 국어를 좀 좋아해 특히나 비문학 독서 지문 푸는 거 잘하고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홍대 논술 시험을 봐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논술 전형 보세요 이게 내신이 7등급이라도 합격했어 그쵸 내신이 중구난방이죠 인문계든 자연계든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나의 실력을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술 우수자 전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술 우수자 전형은요 1단계 2단계 나눠요 1단계에서는 무조건 학생부 교과 20% 서류 80%로 뽑아요 서류는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하고 미술활동 보고서 이렇게 보면 미술활동 보고서는 고등학교 생활동과 미술 관련돼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서술해 놓은 거야 물론 이 녀석은 근거가 없이 내가 상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럼 0점 처리됩니다 여기서 교과가 20%밖에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 잘한 학생들이 조금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불편해 어 나 어떻게 나 2점대인데 어떻게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3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엔 뭐야 그 다음엔 학생부가 안 들어가 그 다음엔 서류하고 면접 들어가는데 면접에서는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서류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는 뭐 국어랑 영어 그리고 보통은 사회가 들어가겠지 우리 학생들 수학보다 사회를 아마 더 많이 선택을 했을 거예요 보세요 아래 보시면요 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이수 단위의 합이 큰 교과를 자동 반영합니다 라는 건데 내가 애초에 홍대에 지원하고 싶은 홍대에 디자인 계열 지원하고 싶은 학생은 수학 선택보다 아마 사회 선택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회 성적이 반영된다 보시면 되고 사회는 1학년 때 했던 한국사 3단위짜리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통합사회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쵸 아니 생각해봐 1학년 때는 그럼 사회가 몇 단위인 거야 총? 7단위야 수학은 4단위 그쵸 어마어마하죠 사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봅니다 면접평가는 제출소류 진실성 그리고 미술 관련해서 얼마나 기초소양을 쌓아놨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그리고 말도 좀 잘해야겠죠 조리있게 그리고 수능체전은 앞서 봤던 두 가지보단 좀 널널합니다 세 과목 합 9에요 이걸 못 맞출 아이가 있다 없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씨 있더라고 있어 이런 애들이 짜증나요 봅니다 미술수자전형 1단위 교과 20이 좀 마음에 걸렸잖아 근데 교과 20으로 바뀐 게 2022학년도야 그쵸 2022학년도인데 이미 교과 20이었어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2022학년도에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2022학년도에 미술수자전형 야 합격자 봐라 교과등급 평균이 2.1이야 후덜덜하지 그쵸 백분위 70% 70% 하이든 내가 2.23이야 후덜덜하지 물론 미대자전 자율전공은 조금 널널해지긴 했어 2.5 2.7 아 물론 한 가지는 명심해야겠지 이게 보통 수학보다는 사회를 반영한 거기는 해 야 그래도 영어랑 사회랑 국어였는데 2.1이면 야 후덜덜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우리 일반계 학교에 인문계 학생이 아우 나 내신 20%밖에 안 들어가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내신이 나쁜 애는 여기서 아예 받지 않는 거라고 봐야 돼 평균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70%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보니까 다른 일반 미술과는 이게 막 3점대 막 4점대도 있어 심지어 동양화 이런 데는 하지만 디자인은 공부 잘하는 대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정시도 궁금할 수 있어서 정시 빛의 속도로 얘기할게요 정시는 이제 나다군이 있죠 나다군 당연히 다군은 뭐야 캠자전 나군은 미술계열 나군 미술계열은 여러분들 서류가 들어갑니다 서류 들어가요 근데 나군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지 왜 1단계는 무조건 수능 100%로 커트를 해버려 1단계는 수능 100으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다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꽤 괜찮아야지 일단 2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 그리고 2단계에서도 1단계 수능 성적을 60% 보니까 수능 성적이 좋을수록 꽤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유리한 전형 똑똑한 애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캠자전은 뭐 수능 100이니까 할 말 없죠 보겠습니다 캠자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입문계로 보통 쓰시잖아요 국어 30 국어가 많이 들어가요 국어 성적이 좀 좋아야 돼 수학 30 탐구 25 그리고 이제 영어가 15입니다 한국사는 뭐 다 1, 2, 3등은 맞으실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미술계열 이거 잘 봐야 돼요 미술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 중에 제일 잘하는 거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잘한 거 그렇죠 제일 잘한 거 두 개 들어가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보통은 이제 수학은 안 하고 국어랑 탐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존에 내가 확통 계속했던 친구인데 국어보다 확통이 더 잘 나왔어 그러면 그렇게 가도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성적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구 캠자전을 보시면 이래요 입문계의 백분위 평균 80대 중반 이상이면 합격 가능이 좀 있어 수형 성적이 고르게 들어가잖아 캠자전이 그러니까 내가 백분위가 86, 87 정도 된다 그리고 영어는 1, 2등급 맞았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여기 합격자들 보시면은 있죠 얘는 근데 봐봐라 수학이 4등급인데 국어, 영어, 탐구가 다 2대야 아씨 그러니까 붙었어 아 근데 얘는 이거 재수해야 된다 그쵸 얘는 좀 그렇네 아무튼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국어가 3인애 같은 경우는 수학이 2 영어가 1 그리고 이제 탐구가 1, 3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됐죠 그리고 자연계는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안 보겠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엔 간호 이런 애가 있어 어 누가 70대 백분위가 70대 후반인데 붙었다던데 그거는 국어가 반영비율이 낮아 20%야 그래서 국어가 4등급인 경우야 이런 애는 수학을 봐 1등급이잖아 아 이게 더 어렵겠다 미적분 1 맞는게 어 그리고 영어 2 그리고 탐구는 무난하게 3, 4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백분위가 이제 70군데 합격을 했는데 보통 자연계에도 80대 뭐 초중반엔 돼야 합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군 미술계열은 뭐 백분위가 얼마나 나와야 되나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뭐 서류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국수탐 중에 두 과목 평균하잖아 두 과목이기 때문에 백분위가 무조건 9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영어는 1등급이면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이 2등급이 많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iful 음 음 음 오